이쁘다 이렇게 잘라달라고? 하나 둘 임시로 음 손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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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 배달 시작합니다 아 이 배달은 북한까지 갈거에요 오늘 마지막 날이다 내 마음에 북한 배달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깨끗했네 눈고나한테 시차했어요 오늘 당큰마켓에서 바라도 되네 사랑 이렇게 편하게 해라 택배 배달 왔습니다 소금 남은 소금 근데 토스트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치즈 포테이토 베이컨 3시간... 3시간 12분 나한테 4시간 반 정도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향 치즈 맛있다 지금 출발합니다 4시간 반 정도 도착합니다 이거 어제 비슷한 케리네 배틀러스 이거 영어 잘하네 약간 미국 액션이 있어요 인증할까요? 아 네 인증가차 혹시 같이 갈게요? 으악 한번 살게요 에이 근데 이렇게 너무 섹시하네 이거 무거워 이거 연수증 연수증 필요하세요? 남자 거예요 아 네 남자 저 있어요 긴 거 큰 거요 큰 거 좋아요 연수증 필요하세요 오 엄청 크네 진짜 이거 여자 써도 되네 이거 약간 겨북 느낌이 그만 둬야 돼요 어떻게 하지 사장님 아마 가위 있는데 가위 좀 벌렐래? 가위 좀 네 이거 중간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잘라달라고? 이렇게 잘라달라고? 조금만 더 짤 작은 사이즈 이렇게? 응 네네 발가락 쪽 중간에 잘라달라고 하는 듯합니다 발가락 쪽 발가락 나오게 네네 발가락 나올게요 오 이상해요 이상해요? 아니요 나도 다시 아니 아니 오케이 지금 마이크 속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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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번지 몇 개 리뷰 있어 이게 제일 맛있는 거 뭐요? 아 2층이요? 와 여기 향기 미쳤어 오 오 오 맞아 이거 아까 방금 여기도 냄새 있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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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모 auer 오 오 오 아, 너무 좋네. 너무 좋네. 너무 좋네. 잘 나왔어. 너무 좋네. 잘 나왔어. 고맙습니다. 너 어떻게 찍을래? 안 돼. 너무 좋네. 이거 인생 한 번만이야. 이거는 자전거로 이거 하는 거. 아니 입잔 입잔. 여기 여기. 입잔해. 오케이. 입잔! 여기. 이거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너무 빠르지 빠르게 더 빠르게 다리를 좀 더 앞으로 다리를 좀 더 앞으로 어 이거 다리를 훔치 못해요 오케이 스탑 스탑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도 해 엥? 너도 해 너도 해 아니 이거 써놓고 핸드폰 빨리 저도 하라고요? 어 너도 해 아 저는 많이 해봐가지고 아 너도 해 아니 이거 보고 싶어요 진짜로 군인 하는거 어 그냥 다섯 번 해보세요 어 어 아 이러네 하나 어 이게 하나 어 둘 아 나 아까 뭐 했어? 에이 잘했네 어 어 오케이 나도 한번 해볼게 여기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유리 실신 아 네 나네 이게 이게 하나 나네 아 네 아니 이렇게요? 맞아요 오케이 어 고맙습니다 어 아 굿굿 고맙습니다 보통은 롱한데 임시로 이렇게요 음 쭉 어 굿굿 앉았어 다음에 엎드렸어 엎드렸어 맞아요 음 고개를 들어야 돼요 음 그렇게 앞에 적을 봐야 돼요 앞에 적을 보고 그치 아 이렇게요? 네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perfect perfect 승차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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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fic구 승차 승차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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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안쐈어요 윗에 wand嗯 Contra... 먼저ders 엎드를 앞으로 chemical 더 빠르게 빨리 너무 느려요 유리 그러면 집 못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잘했어요 유리 만족해요 유리? 만족해요? 너무 재밌죠? 어 재밌어요 포복을 좋아하네 이거 뭐야? 다리 아파서? 옆 커버 부분 너무 힘들어 어 네 어 맞는 거 같은데 만약 맞는 거 같은데 유리 팔 써야 돼요 팔 나 원래는 그냥 하나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우리의 밭이 많은데 몇 번 기억나 아 기분 안나 대전구 여행 어떠셨습니까 아 울렀어 아 울렀어 행복했어 아 편했다는 뜻이지 더 독광고 해야 돼 저렇게 한거야 나중에 독광고 해야 돼 그대로 있어 아 이렇게 오우 아 이렇게 하하하하 아 이렇게 너무 멀리 너무 멀리 아 이렇게 여행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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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네 그래, 이제 케이터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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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췄어 케이터마 느낌 있어 이제 인증곡을 그래서 마지막에 본집에 두번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던 아, 아 됐어 배송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